제가 봤을 때는 또 중고를 사면 기존의 차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차를 바꾸고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디질트럭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바하고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남바가 얼마나 해요? 몇 톤에 장착하시기요? 1톤 윙바디인데 제가 지금 임대남바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년째 다 돼가가지고 남바를 하나 구입할까 해가지고 타는 17년식인데 키로수가 지금 거의 한 45만 타가지고 이거 그냥 뭐 처분하고 그냥 어차피 뽑을 거 지금 디젤로 가야 되나 지금 보니까는 유튜브 보니까 차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촬영도 다 같이 하죠 LPG로 가는 것보다 디젤이 저는 난 것 같아가지고 디젤로요? 디젤로 하려면 중고로 해야 되고 신차로 갈 것 같으면 LPG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잖아요 넘버 뜯고 차량을 바꾸면서 넘버를 달지 운수의사랑은 얘기를 했어요 넘버 뗀다고?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?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중고를 사면 기존의 차도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차량이 카고의 윙이에요 윙이에요 지금 운행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죠? 네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오래돼갖고 이제 막 막 녹돈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농나는 거야 뭐 일하는 거야 크게 상관없는 엔진 미션이야 괜찮으면 네 그거 정리하는데 뭐 금액 못 받고 헐값이잖아요 거의 뭐 폐차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면 또 차를 바꾸고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넘버를 떼고 그 차에다가 넘버를 일단 달아요 달아서 일을 하다가 제 마음 같아서는 신차를 계약을 해놓고 신차 계약하면 4개월 걸리거든요 4개월이요? 생각보다 빠르네요 한 1년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그전이고 요즘 좀 땡겨졌어요 4-5개월 걸리니까 달아서 일을 좀 하다가 이난바 그대로 신차에 옮겨가는 방법이 가장 좋고 이유는 또 중고 사려면 4-5개월 걸리니까 거의 신차급 같은 차들이 신차보다 더 비싸요 훨씬 아 지금요? 웃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 같으면 이거 정리하는데 돈 못 받고 새로 중고로 또 사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손실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다 넘버 달아 놓고 이제 신차 계약을 미리 넣어놓고 그거 나올 때까지만 해서 그때는 이제 뭐 4-5개월 더 하면 이제 미련없이 이건 폐차하고 넘버 옮겨가서 신차 나오면 옮겨 달고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까 디젤을 얘기하셨지만 신차 차 잘 나와요 오토로 해서 LPG로 해서 터버로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디젤이 이제 생산 중단된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대차 연료로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흐름에 또 따라가야죠 시대에 중고로 어설픈 거 디젤 또 사는 거보다 웃돈 주고 그런 거보다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거 같아요 그러면 17년 이게 차가 17년식에 달 남바는 있나요? 있죠 거기 달 거는 지금 조만간 한번 연락드리고 방문을 할게요 일단 여기 업체하고 먼저 얘기하고 남바를 띄고 가야 되죠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린 상태로 네 먼저 달린 상태에서 그냥 뭐 차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이제 결정이 나면 네 운수회사 연락을 해서 나 이제 넘버를 뜯고 차를 내 명의로 좀 돌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네 거기서 뭐 바로 안 됩니다 아니면 네 서류 가지고 오면 넘버 떼 드릴게요 하거든요 아 그럼 먼저 일단은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얘기만 해 놓고 서류 진행은 저희 쪽에서 넘버 계약 진행할 때 저희가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아 요즘에 임대넘바도 딸리다 보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떼 줄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전화하고 네네 한번 방문할게요 네 지역이 어디신데요 저 여기 서울이요 아 예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왜요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